잠깐만요! 나이스 캐치! 우리 가방! 그 가방이... 그 가방이 아니었어? 정답? 서러빙 깨워. 지금 없어? 책 안 가져왔는데요. 강전이라는 소문이 있던데... 오늘도 지각이냐? 신경 꺼. 제가 좀 봐드릴까요?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닌 게 없네. 공부도 이렇게 잘해? 인자 난 내 생남이구나. 저 대체 이거 뭐지? 저 바로 어떻게 계속된다? 내가 스케치.